네 안녕하십니까 무궁화꽃의 피어였습니다. 쇼스트 위한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망고스틴의 시계들 가지고 왔는데요. 여러분 망고스틴이라는 말 딱 들으시면 어느 나라 어느 곳이 먼저 떠오르세요? 이 망고스틴이라는 과자 혹은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 과일 저는 태국에 놀러 갔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막 검색해보고 한국에서 어디서 찾아 먹어야 될지 막 찾아봤더니 냉동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24시간 365일 먹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. 그만큼이나 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어 그래 진짜 그 달콤하고 뭔가 치명적인 맛 때문에 태국만 가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게 바로 망고스틴. 저는 이 브랜드 이름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딱 그거거든요.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뭐 송크란 열린다고 해가지고 태국에 많이들 가실 텐데 거기서 맛보는 고 망고스틴만큼이나 오늘 만나보시는 이 제품들이 아마 여러분들께 상큼하고 달콤한 유혹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께 우레탄 소재에 심지어는요. 대한민국 브랜드의 제품을 2만 5천 9백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본래 가격은 이렇지 않고요. 56%가 할인된 가격으로 땀난다.